대장군방벌목허고 삼살방에 이사건코고 고구방에다 집을 짓고 불 붙는데 부채질 고구방에다 말뚝 박고 길가는 과객양반 길가는 과객양반 해가 지면은 내어 쫓고 해가 지면은 내어 쫓고 초란이 보면 딴 나찍고 거사보면 소구도적 구원보면 짐도적질 양반 보면 관을 찍고 다 큰 큰 애기 겁탈 수절과부는 모함 잡고 우는 애기 발가락 발리고 똥눈은 놈 주잔치고 제주병에 오줌 싸고 제주병에 오줌 싸고 소주병 비상 놓고 소주병 비상 놓고 새 망건 편자 끊고 새갓 보면 땀띠 띠고 세갓 보면 땀띠 띠고 앉은 뱅이는 택견 앉은 뱅이는 택견 곱사댕이는 돼지바 놓고 곱사댕이는 돼지바 놓고 봉사는 똥 치러고 봉사는 똥 치러고 공기전에다 말달리기 비단전에다 물을 총 놓고 비단전에다 물을 총 놓고 태장군방 벌목허고 삼살방에 이사 오고 삼살방에 이사 오고 삼살방에 이사 오고 오구방에다 집을 짓고 오구방에다 집을 짓고 불 붙는데 부채질 오박에다 말뚝 박고 오구방에다 말뚝 박고 오구방에다 말뚝 박고 길가는 과객냥반 길가는 과객냥반 길가는 과객냥반 재울을 듯이 붙들었다 재울을 듯이 붙들었다 해가 지면은 내 어좌고 해가 지면은 내 어좌고 초란이 보면 딴 나 찍고 거사 보면 소구도적 의원보면 짐 도적질 양반 보면 관을 찍고 다 끙끙내기 겁탈 다 끙끙내기 겁탈 수절 과부는 모함 잡고 우는 애기 발가락 발리고 똥 누는 놈 주잔치고 제주병에 오줌 싸고 소주병 비상 놓고 소주병 비상 놓고 새만건 편자 끊고 새만건 편자 끊고 새갓 보면 땀띠 띠고 안진베이는 택견 안진베이는 택견 꼽사댕이는 돼집어 놓고 꼽사댕이는 돼집어 놓고 봉사는 똥 치러고 봉사는 똥 치러고 내뱀 부인은 배를 차고 내뱀 부인은 배를 차고 길가에 허방 놓고 길가에 허방 놓고 공기전에 다 말달리기 공기전에 다 말달리기 비단전에 다 물을 쭉 놓고 대장군방 벌목허고 비단전에 다 물을 쭉 놓고 대장군방 벌목허고 삼살방에 이사 원코 고구방에 다 집을 짓고 고구방에 다 집을 짓고 불붙는데 부채질 불붙는데 부채질 오박에다 말뚝 박고 길가는 과갱양반 채울의 뜻이 붙들었다 해가 지면은 내 어쩌고 해가 지면은 내 어쩌고 초란이 보면 딴 나찌고 의사 보면 소구도 적고 구원 보면 짐도 적지 양반 보면은 관을 찍고 다 큰 큰 애기 겁탈 수절 과부는 모함 잡고 우는 애기 발가락 발리고 동무는 놈 주잔치고 채주병에 오줌 싸고 소주병 비상 놓고 새 망건 편자 끊고 새가 보면은 땀 띠 띠고 안준뱅이는 택견 곱사댕이는 돼집어 놓고 봉사는 똥 치러고 애벤 부인은 배를 차고 길가에 허방 놓고 공기전에다 말달리기 비단전에다 물을 척 놓고 비단전에다 물을 척 놓고 이 놈의 심사가 이래도 언니 삼강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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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느냐 아느냐 어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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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路은 어느냐 어느냐 허허 허허허 아으럴 아물라냐 이런 모아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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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한 놈이 독한 놈이 세상 천지 세상 천지 어디가 있더란 어디가 있더란 말이냐 말이냐 여기는 프리리듬이에요 프리리듬이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장단을 보내 놓고 그냥 쭉쭉 빼면서 가는 거예요 장단은 계속 가고요 이놈이 심사가 이래두니 삼강을 아느냐 아물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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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물라냔 아물라냐 어디가 잊으란 말이냐 잊으란 말이냐 잊으란 말이냐 잊으란 말이냐 잊으란 말이냐 잊으란 말이냐 그죠 그죠 그렇게요 이놈이 심사가 이놈이 심사 이래 노하우니 이래 노하우니 삼강월 삼강월 아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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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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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을 아느냐 이런 모아질구 모아질구 독한 놈이 독한 놈이 독한 놈이 이러한 모아질구 독한 놈이 독한 놈이 독한 놈이 세상은 천지 천지 어디가 있더란 말이냐 어디가 있더란 말이야 아 혜택양 여기가 까탈시로 와 아니 장담도 감이 안 오고 이건 장담 감이 안 와야 돼 프리리듬이라 장단을 달고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진머리로 가는데 쭉 늘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 가서 안 맞아도 돼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자진머리를 계속 치고 그래서 끝에 가서도 그냥 합이 안 맞아 합이 안 맞아서 그냥 끝만 맞으면 돼 이더란 말이냐 아아아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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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마무리로 고수가 이게 되는구나 이건 고수가 마무리야 프리리듬이라서 그럼 장단 신경 안 쓰고 그냥 끌고 어 토섭창이니까 그냥 더 자기 호흡대로 가도 돼 조금씩 더 길게 해도 되고 매번 장단을 넘겨서 해도 되고 아이고 이런 신축성이 있는 이런 구간이 꽤 많아요 특히 자진몰이 뒤에 이런 게 붙어요 파괴이네요 자진몰이 뒤에 왜냐하면 쭉 레귤라하게 몰아갔잖아요 바쁘게 바쁜 숨은 바쁜 숨은 다음에 이렇게 하는거죠 자진몰이 더 급빠르기로 해요? 그냥 급빠르기로 가요 급빠르기로 계속 장단을 치고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대장군방 벌룩하고 그게 더 빨라야 돼요 지금 우리 학습을 하느라 그러지 더 빠른 거 훨씬 대장군방 벌목하고 삼살방의 사원 고구방에다 집을 짓고 볼붓는데 고체질 호박에다 말뚝 박고 길가는 과경양반 치우를 듯이 붙들었다 해가 지면은 내어 죽고 초라니 보면 탄낮 짓고 고사 보면 소구도 적 고함 보면 침도 적질 양반 보면은 관을 짓고 다 꿈꾼 애기 겁탈 소절 과부는 모함을 잡고 고구누 애기 발가락 빨리고 더욱 누느 놈 주지 않지 그렇게 가 근데 이제 좀 처음에 시작을 한다고 약간 늦이거니 할 수도 있어 그날 첫 번이라서요? 응 첫 첫 가장 이게 긍보가 첫 대목이라 여기서 좀 늦이더니 그렇게 분위기를 잡고 가고 싶으면 조금 더 느리게 돼 근데 사부님 여기 가다보니까 장단에서 이렇게 치고 가는 장단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중간에 저기 뭐야 넘기고 가죠 넘기고 이렇게 네 바로 안하고 치고 가는 거 저 사부님 하신 것 보니 두세 군데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몇 군데요? 몇 군데 여기 와이파이 다 와이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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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가는 과격양반 그니까 그 어디죠? 저.. 제가 잘 모르는 길가는 과격양반이 치고 나와 길가는 과격양반 거기다 그래 와이파이 켜놨어요 와이파이 하나 그 다음에 그 길가는 과격양반하고 네 다 찾아줄게 네 예 예 예 예 소주병 비상 넣고 소주병 비상 넣고 소주병 비상 넣고 거기도 소주병 비상 넣고 거기도 치고 나와야 돼 그 다음에 봉사는 똥치려고 해서 봉사는 똥치려고 그 다음에 길가에 허방 넣고 길가에 허방 넣고 그렇게 네 군데네 거기 네 군데네 거기 네 군데네 길가는 과격양반 거기 길가는이 그 다음에 소주병 비상 넣고 소주병 비상 넣고 이거 뭐야? 봉사는 똥치라고 봉기 전에 나 말 달리기 참말로 어쩌면 이렇게도 나쁜놈인가 볼래겄어 그죠잉? 세례죽일 놈 이거 완창할때 어떻게 다 외워요? 그렇게 다 외워서 해야돼요 그러니까 북칠 때도 이 바디를 아는 사람이 치면 좋아요 잊어먹으면 챙겨주니까 딱 가서 막 막 이렇게 척박에서 할 때 팍 튕겨줘 그러면 그 장단을 넘기고 바로 할 수가 있거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무대 옆에 커튼 있는데도 선생님이 앞뒤로 그냥 선후배들이 앉아가지고 서로 튕겨주는 거예요 책 놓고 막 튕겨줄 때도 있어 책을 놓고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뭐예요? 와이파이 비밀번호? 탁월호는 았이 비밀번호가 카드